뜨거운 형제 우리 박구윤 씨 그리고 박정웅 씨가 아 그렇죠? 오늘 어마어마한 신고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성 흉성도 아닌 진성 선배님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진성 선배님의 노래 안동역에서를 진성 선배님으로 시작해서 조용필 선배님으로 갔다가 현철 선배님으로 마무리 좋습니다 한 바람에 날려버린 흐뭇한 맹세였나 찬눈이 내리 일어날 안동역 앞에 애써 근데 동생이 이렇게 작은 머리이면 형 입장에서는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형만은 아웃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준호 씨 닮았지 않은 적으로 약간 느낌이 있어요 정준호 씨 느낌 있어요 옛날에 그 구부단 그거를 저는 그때부터 너무 팬이어서 6,2 6,2,5 4변 6,3 빌딩 5,1 5,1 5,2 5,2 5,3 5,3 불고기 5,4 5,4 5,5 5,5 5,5 5,5 5,5 5,5 5,5 5,5 5,1 6,4 5,5 5,5 5,6 5,5 6,6 5,5 5,5 6,8 5,1 5,9 6,7 8,1 5,10 5,0